이번 비디어에서는 편향된 클래스에 대한 오류 측정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클래스에서 오류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런 값으로만 하나의 numerical value로 분류기 또는 머신러닝 학습장치를 분석을 했었는데, 편향된 클래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오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된 클래스에 대한 오류 측정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기 모델로 우리가 h of x 를 훈련시켰을 때, 캔서가 있으면 당연히 y는 1인 경우고요, 없으면 y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훈련을 시켰을 때, 그 훈련된 파라메타 또는 그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서 시험 자료에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험 자료에 대해서 오류가 한 1% 정도만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도는 99%가 정확한 거니까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낳는 분류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대상이 소위 암인데, 그 암이 흔히 나타나는 암이 아니라 그 환자들의 한 0.5% 정도만이 그러한 암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를 보통 우리가 skewed 클래스 굉장히 편향된, 즉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향되서 나타나기 때문에 skewed 클래스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이와 같은 분류기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unctionPredictCancel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입력 x가 들어가서 y가 예측돼서 나오고요. y는 항상 0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환자의 자료가 들어가든지 간에 암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단순한 분류기만으로도 원래 암이 존재하는 경우가 한 0.5%의 환자만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0.5% 정도의 오차뿐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훈련에서 한 1%를 얻어낸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0.5% 에러가 훨씬 더 정확한 그러한 판단을 하는 분류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즉, 이와 같은 문제가 skewed 클래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류율만 가지고서 분류기를 평가하는 것은 좀 힘들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다른 지표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도와 재현율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되고, 그 두 개의 값이 다 높게 나와야지만, 사실은 정확도가 높은 클래시파이어 또는 분류기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확도와 재현율, 영어로는 precision, 그리고 record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값인데요. 어떠한 경우인지를,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1이라는 값은 우리가 감지를 하기를 원하는, 그렇지만 흔치 않은 클래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러한 arm인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예를 우리 설명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흔치 않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y는 1인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1과 0. 즉,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실제 존재하는, 실제 클래스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즉,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을 때, 실제로 예측된 결과는 항상 딱 일치하지는 않겠죠. 즉, predicted 클래스가 1로 판단될 경우가 있고요. 또, 0이라는 값으로 가질 거다라고 판단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y는 이퀄 1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측된 것도 1로 예측됐을 때, 그러한 판단된 값들을 우리는 보통 true positive라고 부르고요. true.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경우가 뭘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0으로 판단된 경우, 이런 것도 역시 true neg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는 암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false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false지만 결과가 positive니까, false positive라고 우리가 명명하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또,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결과, 예측된 결과에서는 0으로 예측됐을 경우를, false,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요. false negative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류기의 정확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분류기의 재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정확도라고 부르는 거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냐 하면은, 우리가 y는 1이라고 예측한 모든 환자들 중에서, 어느 비율이 실제로 암을 갖고 있는가, 라는 값을 비율로 표현한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전체 우리가 positive라고 판단한 이 전체가, y는 1이라고 예측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진짜 암이 있던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정확도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이와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true positive 나누기 number of predicted positive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것 중에, 이 왼쪽 것이 분자에 있으면 되는 거죠. 즉, 분자에는 true positive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 분모에는 true positive와, 그리고 false positive까지 포함한 값을 합한 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도라고 표현하고요. 재현율, recall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값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의 맞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즉, first column에서의 전체 개수 중에 true positive, 즉, 실제로 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이 전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암을 갖고 있다고 정확하게 감지했는지가 바로 재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것도 역시 분수로 쓰면, 분자는 똑같겠죠. true positive 나누기 actual positive 다시 말해서, 이 친구도 이 두 칸의 값을 더해서, 위의 값을 분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true positive 나누기,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죠,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은 재현율과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높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냥 암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이 없다라고 분류하면 당연히 이 분자에 들어가는 이 값이 0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현율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겁니다. 0.5% 정도의 오차가 아니라 그냥 0이라는 재현율 자체가 아주 낮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해 주고요. 가장 좋은 분류기는 이런 정확도와 그리고 재현율이 가능하면 또는 주어진 조건화에서 둘 다 높은 값을 가져야지만 그 클래시파이어가 정확한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항상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터디를 해 봐야 되는 게 이 프레시전하고 이 리콜 사이에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상충하는 관계로부터 어떻게 정확한 지표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한번 수식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